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시험에 응시하는 모든 참가자에게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26번부터 5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두 번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듣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26번부터 29번까지는 들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3 정답은 4번입니다. 26번 문제입니다. 소주 다시 들으십시오. 소주 27번 문제입니다. 교육 교육 다시 들으십시오. 교육 교육 이거 받으세요. 교육 29번 문제입니다.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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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번부터 34번까지는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책상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1번 가방이 있습니다. 2번 컴퓨터가 있습니다. 3번 전화기가 있습니다. 4번 책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0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피아노를 칩니다. 2번 여행을 합니다. 3번 드라마를 봅니다. 4번 음악을 듣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피아노를 칩니다. 2번 여행을 합니다. 3번 드라마를 봅니다. 4번 음악을 듣습니다. 31번 31번 문제입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1번 전화를 합니다. 2번 2번 팩스를 보냅니다. 팩스를 보냅니다. 3번 사진을 찍습니다. 4번 이메일을 보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이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1번 전화를 합니다. 2번 팩스를 보냅니다. 3번 사진을 찍습니다. 4번 이메일을 보냅니다. 사람들은 여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1번 과일을 땁니다. 2번 모정을 심습니다. 3번 잡초를 뽑습니다. 4번 야채를 담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사람들은 여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1번 과일을 땁니다. 2번 모정을 심습니다. 3번 잡초를 뽑습니다. 4번 야채를 담습니다. 33번 문제입니다. 사과 세 개의 얼마입니까? 1번 400원입니다. 2번 1000원입니다. 3번 1400원입니다. 4번 2000원입니다. 4번 1000원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사과 세 개의 얼마입니까? 4번 이천원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바람이 세게 부는 것 같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안개가 낀 것 같습니다. 2번 기온이 높은 것 같습니다. 3번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4번 바람이 세게 부는 것 같습니다. 35번부터 37번까지는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이것은 시계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5번입니다. 35번 문제입니다. 리한 씨는 몇 시에 회사에 와요? 출근 시간이 9시인데 보통 출근 시간 10분 전에 도착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36번 문제입니다. 36번 문제입니다. 어제 첫 월급을 탔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드릴 내복을 사러 갔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제 뭐 했어요? 어제 첫 월급을 탔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드릴 내복을 사러 갔어요. 축사를 깨끗하게 치우고 있네요. 고향에서도 소를 키워서 많이 해봤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축사를 깨끗하게 치우고 있네요. 고향에서도 소를 키워서 많이 해봤습니다. 38번부터 42번까지는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우리 회사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1번 별 말씀을요. 2번 어서 오세요. 3번 다녀오겠습니다. 4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 회사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1번 1번 별말씀을요. 2번 어서 오세요. 3번 다녀오겠습니다. 4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39번 지하철을 빨리 타야 해요. 그냥 새치기 할까요? 1번 1번 알아요. 못 봤어요. 2번 죄송해요. 몰랐어요. 3번 괜찮아요. 부탁했어요. 4번 안 돼요. 차례를 지키세요. 4번 안 돼요. 차례를 지키세요. 4번 1번 다시 들으십시오. 지하철을 빨리 타야 해요. 그냥 새치기 할까요? 1번 알아요. 못 봤어요. 2번 죄송해요. 몰랐어요. 3번 괜찮아요. 부탁했어요. 4번 안 돼요. 차례를 지키세요. 40번 문제입니다. 사장님이 월급을 안 줘서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했는데 언제쯤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1번 잠깐 쉬어도 괜찮아요. 2번 내일 서류를 가지고 올게요. 4번 4번 3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았어요. 4번 3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았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4번 4번 3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았어요.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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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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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8번 8번 9번 9번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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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추구의금만 내도 돼요. 2번 돌반지를 선물하세요. 3번 어제 결혼식에 다녀왔어요. 4번 이 옷을 한번 입어보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친구가 결혼하는데 무슨 선물을 사야 해요? 1번 추구의금만 내도 돼요. 2번 돌반지를 선물하세요. 3번 어제 결혼식에 다녀왔어요. 4번 이 옷을 한번 입어보세요. 4번 42번 42번 문제입니다. 방진 마스크를 착용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방진 마스크를 착용했어요? 1번 네, 썼어요. 2번 네, 신었어요. 3번 네, 입었어요. 4번 네, 끼웠어요. 4번 43번부터 50번까지는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어디에 가요? 과일 사러 시장에 가요. 정답은 1번입니다. 43번 문제입니다. 리안 씨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프레스 작업을 하는 회사예요. 그러면 작업복을 입어야겠군요. 네, 그런데 작업복은 좀 불편해요. 네, 그런데 작업복은 좀 불편해요. 44번 문제입니다. 여보세요? 거기 치킨집이지요? 양념치킨이랑 프라이드치킨 한 마리씩 갖다 주세요. 지금 훈제치킨 두 마리를 시키면 콜라 한 병을 공짜로 드려요. 그건 다음에 시킬게요. 그리고 콜라도 두 병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보세요? 여보세요? 거기 치킨집이지요? 양념치킨이랑 프라이드치킨 한 마리씩 갖다 주세요. 지금 훈제치킨 두 마리를 시키면 콜라 한 병을 공짜로 드려요. 그건 다음에 시킬게요. 그리고 콜라도 두 병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45번 문제입니다. 감기에 걸린 것 같습니다. 기침은 안 하세요? 기침도 심하고 콧물이 많이 나요. 무리하지 말고 푹 쉬세요. 주사 맞고 처방전 받아 가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6번 문제입니다. 46번 문제입니다. 저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여행해요. 이번 토요일에도 가족들하고 부산에 가기로 했어요. 좋겠어요. 그런데 당일 여행이에요? 아니요. 민박에서 하루 잘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47번 문제입니다. 작업장이 지저분하니까 좀 정리하세요. 이 일을 끝내고 나중에 치워도 돼요? 네. 그런데 그 일은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오늘 끝내기는 힘들 것 같아요. 내일 점심때까지 끝내려고 해요. 그 후에 작업장을 청소해 놓겠습니다. 오늘 끝내기는 힘들 것 같아요. 내일 점심때까지 끝내려고 해요. 그 후에 작업장을 청소해 놓겠습니다. 48번 문제입니다. 여보세요? 거기 외국인력지원센터죠?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공장에서 일하는데 상사 때문에 힘들어요. 한국 사람을 잘 이해 못하겠어요.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 그럴 겁니다. 우리 센터에서 한국 문화 교육을 운영하는데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아마 한국의 직장 문화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거예요. 한국 사람은 외국인력지원센터입니다. 한국 사람을 잘 이해 못하겠어요. 한국 사람은 외국인력지원센터입니다. 우리 센터에서 한국 문화 교육을 운영하는데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아마 한국의 직장 문화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거예요. 49번과 50번 문제입니다. 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또 필요한 것이 있으십니까? 네, 현금 카드가 잘 안 되는데, 다시 만들고 싶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태국으로 돈을 송금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이 양식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송금하기 전에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또 필요한 것이 있으십니까? 네, 현금 카드가 잘 안 되는데, 다시 만들고 싶어요. 이상으로 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 듣기 시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수 맛으로 피곤, 스쳐 부러워온 넌 맹역한 바람 난 이제 누도에 보는 그의 성화 짓고 우리 양의 차가 내린 바람 동창을 너의 그 한마디 말도 아멘